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건데요. A19부터 A20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라서요.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식은 등록일의 연도가 2015년부터 20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ND 함수를 이용해서 첫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번째 조건에도 만족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등록일의 연도를 추출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20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다시 이열함수를 통해서 등록일의 데이터가 202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작거나 같다 2020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분류가 국공립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분류의 데이터를 가셔서 같지 않다 국공립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3셀부터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렬밀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A2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인데요.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고요. A3부터 시작하셔서 H17셀까지 선택을 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분류가 과정에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함수는 ~~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end 하고요. 그 다음 ~~아니면서 라는 낫이란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을 end 입력하시고 같지 않다 낫이란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분류의 데이터가 D3을 선택하는데요.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D10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다음 D3이 같습니까? 가정이라고 입력하시는데요. 낫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부정을 할 수 있죠. 가정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심표 다음은 두 번째 갈릭 코드에 가 S로 시작한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left 함수를 통해서 갈릭 코드에 가서요. A3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A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요. 문제에 나와 있는 S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이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꽃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꽃 색깔을 표준색에서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영역을 A2부터 H17, A19부터 H32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시트 탭에 오셔서 첫 번째 인쇄 영역을 선택하고 신표, 두 번째 인쇄 영역을 드래그 하셔서 추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가운데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의 가로만 체크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셨고 페이지 탭에 가셔서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서 각각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자동 맞춤을 각각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 1, 높이 1 그리고 나서 머리끌 바닷끌을 클릭한 다음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닷끌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 가운데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하이픈 한 칸의 스페이스 페이지 번호 한 칸의 스페이스 하이픈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고 가운데에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할부 기간과 결제 카드와 표 2에 갔을 때 할부 기간별 결제 카드별 수수료율을 찾아다가 카드 수수료로 계산하려고 되어있습니다. 2, 3부터 22 영역에 금액 곱하기 수수료율을 곱해가지고 카드 수수료로 표시할 건데요. 일단 주어진 함수는 HLOOKUP 첫 번째 행에 가서 할부 기간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한국 카드이라면 세 번째 행, 기타 카드라면 네 번째 행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값을 지정할 건데요. 그 위치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현재 카드의 종류는요. 한국 카드, 대한 카드, 나라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기타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를 일단 지정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매치함수를 통해서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의 카드를 가지고 영역을 참조해서 한국 카드가 먼저 있으니까 한글이 히읗이 먼저니까 내림차순입니다. 보다 큼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국 카드는 1이 나와야 되고요.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2가 나와야 되는데 다 1만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카드만 참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시냐. 오른쪽에 제가 카드 종류 세 가지를 입력해 봤잖아요. 한국 카드와 대한 카드만 입력하고요. 나라 카드는 대한 카드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다 큼을 참조하면 나라 카드는 대한 카드를 참조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한국 카드와 그 다음에 신표 대한 카드를 입력하고요. 집합기호를 닫으신 다음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시면 대한 카드는 두 번째 한국 카드는 첫 번째 기타 카드를 좀 볼까요? 나라 카드 대한 카드와 한국 카드는 입력해 놨기 때문에 찾아지는데 나라 카드는 두 개만 입력하면 나라 카드는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보다 큼은 바로 위에 있는 대한 카드를 참조해서 두 번째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루컵에 가서 한국 카드는 세 번째 행에 있잖아요. 지금 한국 카드가 1이라고 구해졌는데 더하기 1을 해야만 세 번째 행이 되겠죠. 대한 카드는 기타 카드를 참조할 거니까 네 번째 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시면 H루컵에서 참조할 행의 위치를 숫자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입력했던 건 지우도록 하겠고요. 이제 H루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H루컵 입력할 거고요. 할부 기간을 오른쪽 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거고요. F4 절대 참조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지금은 0이 나오는 이유는 홈에 가셨을 때 계산된 데이터가 회계 형식인데 가져온 데이터는 백분율이라서 0이 표시가 된 거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곱하기 금액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할부 기간의 수수료를 가져다가 금액값 곱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판매 건수를 구할 건데요. 누적 판매 건수 F3부터 F12에다가 표시하는데요. 판매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 방법별 누적 개수를 계산해서 표시할 건데 판매 방법은 판매 코드에 첫 글자가 A면 웹주문 S이면 매장 주문 M이면 상담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각각에 해당한 누적 개수를 구해서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 IFS 함수하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 각각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 개수를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고요. IFS란 함수입니다.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추류값에 해당한 값을 반환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LEFT 함수를 통해서요. 판매 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요. A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A라면 우리는 웹주문이라고 할 거고요. 가로까지 열어서 작성을 할게요. 이따가 누적 개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IFS는 IF를 중첩해서 쓰지 않아요. 그냥 조건만 나열해 주시면 돼요. 범위 LEFT부터 신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V A가 아니라면 혹시 S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S라면 저희는 매장 주문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주문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컨트롤 V 해서요. 우리는 M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M이면 저희는 상담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상담원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신표 대신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A니까 웹주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S면 매장 그 다음에 M이면 상담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S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중간중간 IF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는 첫 번째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춈루 만족했을 때 조건춈루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개수 누적 개수를 연결해서 표시할 건데요. M% 연산자 COUNTIF를 통해서 COUNTIF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할 건데요. 범위는 A3부터 A12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 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A3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지금 조금 수정할게요. 일단 COUNTIF에 대한 가로를 닫았는데요. 누적 개수라고 했잖아요. 누적 개수는 A3부터 A12가 아니라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범위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A3부터 A3으로 주시는데 첫 번째 영역만 절대참조 두 번째 영역은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A3부터 A4 A3부터 A5 A3부터 A6 이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두 번째 A3은 절대참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왼쪽에 한 글자 추출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왼쪽에 A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D에다가 맞는 문자 별표를 입력해서 A로 시작한 값 S로 시작한 값 M로 시작한 값 이라고 조건을 M% 연산자 이용해서 만능 문자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가로 닿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아까 상담원 뒤에 가로 여셨던 그 가로에 대한 닿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첫 번째 A는 한 건이니까 1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한 누적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티 이프 안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맞는 문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누적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절대 참조 두 번째는 그냥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고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표 3에다가 금액 범위 중에서 상위 다섯 개의 값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 구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에버레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액에 가서 절대 참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배열 상수를 이용할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까지 배열 상수 값을 입력하고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각각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다섯 개 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는 수식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 표4와 표5를 이용해서 시험 감옥 난이도를 가지고 감옥별 난이도에 따른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26부터 2227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에 가서 여기 왼쪽에 있는 국어를 찾아서 또는 오른쪽에 있는 상을 찾아서 해당된 데이터의 조건에 만족하면 출입값이 국어이면서 상이라면 각각 둘 다 추루가 나왔을 때 그 추루가 나온 개수를 구해서 우리는 몇건입니다 라고 표시할 건데요. 일단 i17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그 다음 if가 없어요. 그럼 직접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 다음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파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몇 번째 위치한다라는 위치값을 구하면 위치 찾았다면 추루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조건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h17 셀에 있는 값을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예요. h17 h18 에서 h열 에 있지만 17 18 19 20 바뀔 수 있도록 h열을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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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고정하시고요. 파인드 텍스트는 바로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심표 어디에 가서 시험 과목 난이도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는데 지금 선택한 영역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앞에 있는 과목을 시험 과목 난이도에 가서 찾아봐요. 있다면 추루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번째 조건은 바로 위쪽에 데이터 바로 위쪽이 클릭이 안되네요. 그러면 아래를 클릭해서 올라갈게요. 그래서 i16 셀의 데이터가 i16 j16 k16 16행에 있습니다. f4 f4 누르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파인드 함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했어요. 그리고 파인드 함수를 따로 가로로 묶을 필요가 없어서 아까는 설명을 위해서 가로로 묶었는데요. 파인드라고 입력을 할게요. 파인드 i16의 데이터의 값을 심표 어디에 가서 시험과목 난이도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면 상중하에 해당한 값을 찾을 겁니다. 둘 다 두가지 조건에 모두 추루라면 저희는 추루의 값에 해당한 값만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감옥과 난이도에 따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인드 함수를 살짝 설명하고 갈까요? 사용자 정의 함수 가기 전에 커서를 그냥 임의로 하나 갖다 놓고요. 파인드란 함수를 볼게요. 파인드란 함수는요. 함수 삽입에 갔을 때 첫 번째 파인드 텍스트는 찾으려는 텍스트입니다. 저희는 뭘 찾을 거냐면요. 국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 하셔도 되고요. 또는 국어라는 셀을 클릭 하셔도 돼요. 어디에 가서 찾으시 겠습니까? 저희는 26셀 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할게요. 26셀 배열 수식이 아니니까 그냥 값 하나만 구할 거라고 계산을 한다면 이 함수 에 몇 번째부터 찾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찾을 거니까 일은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 국어라는 데이터는 첫 번째 있습니다. 찾아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학을 찾겠습니다. 해볼게요. 수학이라고 16에 가서 수학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없는데요. 오류값이 표시가 되죠. 아까처럼 값을 구걸하는 값을 찾았을 때 첫 번째 있습니다. 숫자가 구해지면 추류에 해당한 값이 구해지면 카운트 하셨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난이도도 한번 해볼게요. 파인드라는 함수를 입력할 거고요. 파인드를 우리는 상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시험 과목 난이도 에 가서 그 다음 스타트 넘버는 첫 번째부터 찾을 거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요. 상이라는 글자는 네 번째 있습니다. 구해지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우리는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으로 작성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상이 아니라 중이라고 입력하면 26셀에는 중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표시가 될 겁니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폴스라고 결과가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폴스에 해당한 데이터는 계수를 구할 때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된 둘 다 추류에 해당한 데이터만 계수를 구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셀 하나를 비교하지 않고 전체 영역을 선택해서 작성한 예제입니다. 파인드는 내가 찾고자 한 텍스트가 해당 셀에 가서 몇번째 위치합니다.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네번째 배열 수식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다섯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16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셔도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문제에 나와있는 퍼블릭 펑션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타 없이 입력하신 다음 FN 환산점 이라고 입력합니다. FN 환영키 눌러서 입력받는 값은요. 국어 영어 수학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국어 영어 수학 중 한 과목 이라도 60점 이하 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만약에 국어가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영어가 60점보다 작습니까 또는 수학이 60점보다 작습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60점보다 작다면 FN 한산점은 0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국어점수의 40% 국어 곱하기 0.4 더하기 영어 곱하기 0.3 0.3 더하기 수학 곱하기 0.3 이라고 입력하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F16 셀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가셔서 사용자 정의 가셔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어디다 삽입의 모드를 이용 안 했나요? 삽입의 모듈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작성을 했네요. 삽입에 가서 모듈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안 보이지? 라고 했더니 아까 계산 작업 시트에 입력을 해놨더라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모듈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 하셔야 함수에서 찾아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F16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고요. 아까 만드셨던 함수 선택하시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각각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계산을 통해서 값이 표시가 되었고요. 아까 처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라도 60 이하인 데이터가 있다면 0점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의 5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번째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요. A3셀부터 시작해서 피버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3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ACC DB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건데 모든 필드가 아니라요. 문제 제시된 열만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다면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하시고요.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현재 제시된 판매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가져오라고 한 필드만 구분, 브랜드명, 그 다음에 제조일, 그 다음에 판매가, 판매가, 그 다음 그 다음에 판매량 다시 한번 구분, 브랜드명, 제조일, 판매가, 판매량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필터에 대해선 따로 지정하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르실 거고요.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고요. A3세부터 시작해서 표시할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브랜드명을 드래그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조일을 드래그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구분을 드래그하셔서 열에 갖다 놓습니다. 판매가와 판매량은 각각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근데 판매량은 아니네요. 판매가만 가져오고 판매 금액은 계산필드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필드에 가서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판매 금액은 수식에 오셔서 등호 입력한 다음에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추가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그 다음 제조일을 가지고 60일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일에서 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신 다음 월은 선택을 해제하시고 날짜를 60일 단위로 그룹을 만들 건데요. 60일 단위라고 60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에서 60 그리고 확인 다음은 60일 단위로 그룹을 설정해서 1월 3일부터 3월 3일 10월 30일부터 12월 26일 그룹은 작성이 되어 있고 아까 판매 금액은 계산필드를 이용해서 추가해 놓으셨고 그 다음 감 영역의 모든 필드는 함께 판매가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그 다음 학계 판매 금액 표시 형식의 숫자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해 주시고 지금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아 그 다음 회계 범주였네요. 제가 숫자로 했나요? 표시 형식의 회계입니다. 회계의 통화기호 없음 통화기호 없음 입니다. 확인 확인 통화기호 안 나와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표시 형식의 회계의 통화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하고 숫자는 좀 달라요. 아래쪽에 0이 표시가 안 되죠. 그 다음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분석의 옵션에 가셔서요.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표시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분해서 구분해 가셔서 목록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현재 모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기능성 하고요. 농축액만 표시하겠다라고 두 개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작성된 제시된 피버테이블과 여러분이 실습한 피버테이블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좀 실수할 수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표시 형식에 대해서 갓필드 설정에서요. 표시 형식에 문제 회계라고 되어 있으면 꼭 회계를 이용하시면 되고 숫자라고 되어 있으면 숫자를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른 부분들은 순서대로 작성해 가시면 되겠고요. 분석작업 첫 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분석작업 다시 2번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C3부터 C18셀 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 받는데요. 목록을 이용해서요. K3부터 K5 영역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확인하시면 C열의 데이터에는 아까 범위 정하셨던 K3부터 K5 영역이 연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공편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공편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범위를 A2부터 시작하셔서 I18번째 까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이유는 아래쪽에 총합계는 데이터 정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거라서 총합계를 뺀 영역만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항공편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합니다. 대한항공 입력하시고요. 엔터 두 번째 지내어 에어아시아 라고 입력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확인 버튼 첫 번째 기준은 항공편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 하셨고요. 기준 추가하셔서 두 번째는 동일할 경우에 여행지를 선택하시고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항공편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 같은 항공편 이라면 여행지를 가지고 오름 차순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정렬 문제를 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정의합니다. B21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 다시 G19세를 선택하시고요. 할인 금액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할인율이 있는 B21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라고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에 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할인율 인하 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을 5% 라고 입력하고 5% 그 다음 추가 다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할인율 인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15%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요약을 클릭하셔서 G19셀의 값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데 5% 와 15% 로 값의 변화가 있을 때 할인 금액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5% 15% 차트 이제는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금액 계열이 제거되도록 상품 금액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모집 인원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에 가셔서 원형 차트에 원형 대 원형 이라고 되어 있는 차트 종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을 입력 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 의 차트 제목 을 클릭 하시고요. 앞에 다가 여행 지별 이라고 추가하셔서 여행 지별 모집 인원 이라고 차트 제목 을 입력 하시고 입력 된 차트 제목 을 선택 하신 다음 서식 에서 도형 스타일 에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도형 스타일 을 적용 하시고 다음 간격 너비 입니다. 원형 차트 안쪽에 요소를 선택 하시 구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에 가셔서 문제 간격 너비 가 90% 라고 되어 있구요. 둘째 영역 크기는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기타 옵션을 클릭 하신 다음 현재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할 건데요. 값을 안쪽 끝에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항목 이름 값 체크 하시고요. 그 다음 앙코르 아트 요소에 대해서 하나의 요소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 하셔서요. 서식의 도형 효과 에 오셔서 기본 설정 미리 설정 에서 기본 설정 2로 서식 을 적용 합니다. 차트 영역 에 글꼴 은 차트 영역 을 선택 하시고요. 홈 에 가셔서 하거나 텍스트 채우기 를 이용하시거나 동일 하구요. 글꼴 에 대한 색깔 현재 나와 있는 색깔이 테마색 검정 텍스트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 텍스트 1 굵 게 라고 되어 있군요. 테마 색 검정 텍스트 2 를 선택 되어 있고 굵 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 게 그 다음 범내를 제거하라 범내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구요. 차트 영역 은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영역 서식 이나 서식 탭을 이용할 수 있구요. 그림자를 줄 건데요.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 그림자 효과 서식 을 적용 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차트의 5문항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2번 작업 다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단추에다가 연결을 하실 거라서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위치는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단추를 만들겠습니다. 라고요.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서식 적용 입력 하시고 기록 매크로 기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 G6 부터 G17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양수일 경우에는 정수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양수일 경우에는 정수로 표시하는데 표시 예에 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 있어요. 기호 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단위 구분기호만 샵 콤마 샵 샵 0 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양수에 대한 처리를 하셨구요. 음수일 경우는 마이너스 기호를 제외하고 빨간색으로 특수문자와 함께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수 다음에 음수잖아요. 서식이 빨강으로 표시하는데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를 찾아서 넣으시고 한칸의 스페이스와 샵건마 샵샵 0 이라고 입력하셔서 음수에 대한 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양수 음수 그 다음 0일 때는 0일 때는 검정색의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이라는 글자는 생략하셔도 되구요. 입력하셔도 되구요. 한글 자음에 미음 눌러서 별표를 찾아서 넣으시고 텍스일 때는 세미콜론 텍스일 때는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지금은 양수 음수 0 문자입니다. 표시 예가 형식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숫자에 대한 서식은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샵컴마 샵샵 0으로 작성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구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현재 텍스트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첫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셨구요.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E2부터 F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구요. 매크로의 이름을 기간 비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는 D6부터 D17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요. 셀값이 7 미만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랑을 먼저 쓰시고 7 미만 7보다 작다 라는 조건을 쓰겠습니다. 파랑색으로 숫자와 함께 단가라고 표시할 건데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구요. 숫자와 단가 사이에는 너비만큼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 별 다음에 오는 거를 반복하는데 공백을 반복할 거구요. 그 다음에 텍스를 단기 라고 입력할 거고 세미콜론 7 이상이다. 조금 전에 7보다 작습니다. 조건을 주긴 했습니다. 며칠 이상입니다. 라고 따로 조건을 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숫자를 표시하고 별표 입력과 한간의 스페이스 띄우시면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공백을 채울 거구요. 장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구요. 7보다 크거나 같다는 생략할 수 있어요. 7보다 작다라고 먼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라서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서식이 적용이 됐구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저희는 기간 비교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비교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러면 기타 작업 다시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3번 문제에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연락처 연락처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연락처 등록 이라고 입력하고요. 보여주세요 라고요. 점 눌렀을 때 안 나온다는 얘기는 폼의 연락처 관리네요. 폼의 이름이 연락처 관리 폼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관리 쇼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의 이름은 연락처 관리 쇼라고 입력하시구요.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연락처 관리를 선택하고 코드보기 가셔서요. 개체는 유저폼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구요. 첫번째 TXT 이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TXT 이름에다가 세포커스 라고 입력하시구요. 세포커스 두번째 CNB 종류에다가 CNB 종류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 소스는 문제에 나와있는 G6 부터 G8 까지 입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OPT 친구가 선택될 수 있도록 OPT 친구가 선택될 수 있도록 TRUE TRUE 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초기화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두번째는 조금 기니까 세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의 연락처 관리에 종료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 타이틀이 연락처 관리 창을 종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데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Now 라고 입력하시구요. 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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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NLY 생략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타이틀은 연락처 관리 창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로드 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이제 연락처 관리에 입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력은 기준을 A2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네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A2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 두 개에다가 더하기 2 하시면 돼요. 위쪽과 새롭게 입력할 행 그 다음 A열이 1번 이름 B열은 종류 그 다음 번호 관계 나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입력할 행의 변수를 기억할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는데요. 렌지 A2셀로부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더하기 2 하면 4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구요. A열은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이름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점 밸류는 생략할 수 있구요. 셀즈 아이컨마 입력하셨던 데이터를 복사해서 총 5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는 종류입니다. 종류는 콤보 상자 CNB 종류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화번호입니다. TXT 전화번호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IF 구문을 사용해서 OPT 친구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친구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르라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저희는 네 번째 에다가 친구라고 표시할 거구요. 친구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구문을 복사해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IF를 통해서 친구가 아니라 두 번째 직장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직장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else 라고 입력하구요. sales I,4 에다가 기타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구요. 기타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이는 문제에 나와있는 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스템의 현재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 값을 VAL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시된 함수를 사용할 거라서 VAL 그 다음 이열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한 값에서 마이너스 이열함수를 통해서 생년월일에 입력된 값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생년월일에서 입력된 값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구요. VAL 숫자로 변해주는 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되는데 잠깐 볼게요. 현재 이름 생년월일 txt 생년월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에 연도를 추출하겠다. 그 다음에 cmb 종류 전화번호 관계 친구 직장 기타 이렇게 이름을 속성 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라는 변수는 입력할 행의 위치 a2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개니까 네번째 입력할 수 있도록 더하기 2를 하셨구요. a부터 2열까지 입력하실 데이터를 작성해 주셨고 이제는 실행해 보시고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구요. 연락처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종류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름에다가 임의로 하나 입력하시구요. 생년월일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종류 선택하시구요. 연락처 입력해 주시구요. 네 그 다음 직장 관계 직장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 누르시면 이름부터 나이까지 계산되어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클릭하시면 현재 날짜와 시간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구요. 폼이 닫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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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